안녕하십니까. 크레센도 바이올린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크레센도 바이올린은 오랜 경험의 교육 노하우와 다양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격과 학습능력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튼튼한 기본기 형성을 중점적으로 레슨하고 있으며 비교적 쉽게 수준 높고 향상된 연주실력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크레센도 바이올린을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